그래도 지금 뵈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들 더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뽑아야 될 텐데 이거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우리 선배님 댁이시죠 요즘 뭐 풀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란다 그러더라구요 풀반 생추반 몇 가지나 지금 키우고 계신거에요? 한 열까지 돼 토마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상추 깻잎이 블루베리구요? 왜 농사를 지었든가 저런 일기를 왜 출연해가지고 농사에 그냥 뼘 가가지고 재미로 시작했는데 재미로 시작했는데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어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? 야 너 오니까 가라고 지금 닭들 그냥 소리 지른다 아 잡아 벗길까봐 지금 겁내서 그런 겁니까? 모르지 너 실이니까 저러는 거야 아 저는 닭 잡아먹으러 왔습니다 하얀 달걀 네 저는 저 약병이 니가 잡아먹히지야만 아 윤수영씨군요 네 아들로이면 아들 맞아요 하나 둘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